아닌가? 어 어쩜 일이세요? 어? 아 나 여기서 22단 19를 찾아오라고 그래서 내가 계속 찾고 있었거든. 아 진짜요? 어. 아악! 만점! 예! 혜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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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반갑다. 아유. 아 너무 너무 고마워. 와 혜리 실물 너무 귀엽다. 아유 아니에요. 그럼 이게 이게. 유재석이 전화왔네. 어 재석아. 뭐 찾았어? 뭐 찾았냐? 아니 유덕이 그 저기 저기 사거리 있는데 도산대로. 사거리 있는 거야? 응. 어 좀 기다려봐. 여기 찍자. 네. 도산사건이. 아 바보 아니야? 아 이 형 바보 아니야 이거? 아 지가 왜 이렇게. 야. 야 너 연기 잘하네. 아 너 연기 잘하는구나 너. 아이고 혜리야. 아이고 안녕하세요. 야 혜리야. 아 이거 얼마 만이야. 아니 어떻게 건강하고 괜찮아? 네네 아이고. 아 그래 진짜? 네. 아유 야 이게. 저 혜리하고 인정 좀 잘 찍으면 되나요? 네? 아 그래? 아 야 이거. 야 혜리야. 네? 아 뭐야. 혜리야 머리 하고 있어. 네. 좁다 봐. 어디 가면 돼요? 여기 속진이 형 기다려야지. 하고 있어. 숨어 있어야지. 혜리야 물이 온 걸로 하지 마. 자 우리 숨어 있을게. 재밌다. 혜리 잘하는구나 너. 아니 형. 야 너란 거 아이고. 그걸 그렇게 끊어버려. 야 넌 왜 그러다 쳐. 야 얘 이렇게 숨어져. 야 너네 진짜. 정리. 혜리.